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고2 학생 여러분, 학력평가 7인이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3월 학력평가는 1학년 전범이어서 많이 까먹은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풀었던 유형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다항식을 간단히 더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의 항을 모두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험에서만큼은 최고차항 먼저 확인해서 2x제곱 찾아주시고 상수항이나 1차식 비교해서 확인해 봐도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1번에 3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1 더하기 1-i분의 2, 1-i분의 2 이거는 허수니까 실수화 시키는 거죠. 1 플러스 i를 위아래 곱해 보시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2i 1 플러스 i입니다. 1을 더하시면 2 플러스 i니까 정답이 4번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4번 확인하시고요.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말 그대로 수식 기호인데 암상으로도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순열 조합을 적어도 6개월 동안 안 했다면 까먹었을 법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NCE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NPE를 이 팩토리얼로 중복이 되는 것만큼 나눈 그 조합이라는 식이었는데 사실 NPE라고 하는 것은 순열이고 굳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아도 N부터 2개를 곱한 거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4CE라는 것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라서 정말로 까먹었으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 계산해도 돼. 1, 2, 3, 4, 5, 6, 그치? N은 4 곱하기 3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틀렸으면 정말로 뭔가 수학을 등한시한 거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F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어가지고 가끔 지수 공부하는 친구들이 역수를 구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4를 넣어라가 아니고 4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야? 라고 하는 거니까 2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앞장에서는 이렇게 훌를라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좀 좌절해야 됩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2A-8일 때 누구누구를 누구누구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1차식인 경우에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우린 뭐라 그래요?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로 얘로 나누었으니까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8 더하기 4A 플러스 12일 텐데 그게 2A-8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0 더하기 4A는 2A-8이어서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28이니까 A가 마이너스 14 그렇게 확인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됐어요? 5번에 5번이고요. 6번 원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여러분들이 물론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는지 다 학습을 했겠지만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고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중심을 이동하는 거야. 지금 중심 좌표가 애초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이었어요. 근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Y의 부호만 바뀌잖아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 10인 상태예요. X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Y 빼기 10의 제곱인데 그게 25가 됐고 이게 0,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나 이게 25가 되잖아. 그럼 꺼져. A는 얼마예요? 10이 만들어져서 정답이 3번. 3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6번에는 3번이고요.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물어봤네요. 얘는 넘기시면 X가 1보다 작은 놈이에요.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하시면 3, 5, 15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 X 빼기 5 0 모두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겠죠. 모든 정수. 1보다 작으면서 마3부터 5 사이면 마3, 마2,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4가지라서 답이 1번 처리가 될 수 있겠지. 7번에 1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수고하시면서 아멘